야 바위야 왜 울고 있어? 뭐야 인지 나 다른 보도야 다른 보도야 너 내 카톡 생깠잖아 뭐라고? 내 카톡 생깠잖아 내 카톡 생깠다 너 내 카톡 생깠잖아 뭘 카톡 생깠지 니 너미 타란 새끼야 너미 타란 새끼야 너 카톡 깐다 진짜 지금 카톡 깐다고? 카톡 깐다고 잃고도 씹었잖아 잃고도 씹었잖아 잃고도 씹었잖아 깐는데 카톡 씹었잖아 카톡 씹었잖아 잠시만 아 죄송합니다 이거 번호는 뭔데 왜 지금 알려줘 웃지마 뭐 땜에 말해 뭘 뭐 땜에 뭐 야 너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우는걸로 진짜 25,000원 존경스럽다 너도 한숨으로 100만 떠갔지마 야 남순이 오빠 너 꼬라 할까부터 3개월에 사망하자 걱정하지마 오빠 나 나 이거 연보석 따라하는거야 그럼 콧물 흘려야지 빨리 아니 콧물 아까 흘렸어 오빠 근데 아가 오빠 뭐하고 있어 나 이제 방수 켜야지 그래 아 방수 킨다고? 아니 수방 수방 아니였어? 야 화이야 어 공만이 보낼까? 공만이? 공만이랑 같이 있어? 아 공만이 지금 근데 전화해봐 잘 오갔을거 같아 뭐 피곤하라 그래가지고 아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물고 말고 응 이게 오빠 개인폰이야? 아 개인폰이야 이게 안쓰다가 야 화이야 나 화이가 진짜 돈폰이 고장나가지고 이거 잠깐 쓸라고 알았어 응 야 화이야 응 근데 그 감크루 응 그 롤크루대전 껴달라고 카톡 왜 보냈어? 나? 그때 나 그거 나가고 있었어 MCK 나가고 있어서 아 그때 방송중에 보낸거야 나가고 싶어서 아 오케이 그래서 떨어졌다는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아니 떨궈도 돼 아니 오빠 편한대로 해 진짜로 아니 니가 너무 잘해서 그래 아니 우리가 좀 민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아 웃기지 말고 나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하면 막상 못해 진짜로 나는 고티어 있어야 잘하는 사람이야 응 응 응 알았어 나 안 뽑아주면 진짜 대성통곡한다 방송 켜서 흐흫 그래 아니 근데 중요한게 여기서 여기서 다시 웃음 가면 만명도 안 찍혀 이제 어? 뭐라고? 니가 여기서 다시 다음에 다음날에 계속 웃으면 만명도 안 찍혀 흐흫 알았어 안 웃게 오케이 오케이 아 고마워 응 응 え 응 를 응 응 응 응 응 감사합니다.